안녕하세요 하이아빠 입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가 금관관광농원 캠핑장에서 장박을 하면서 겨울 장박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때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겨울 장박을 준비하시는 캠퍼님들의 텐트를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벨 500 텐트하고 로크펄트 텐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텐트가 한스 캠핑에서 나오는 벨 500이라는 텐트인데요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죠 감성감성 갬성갬성 하면서 텐트 자체가 예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 텐트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저희 텐트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죽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슈타트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고 나서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벨 텐트를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은 지금의 하슈타트가 아닌 이 벨 텐트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실내 한번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꾸며놓고 계시는지 이번에 장박을 하고 계시는 이 캠퍼님의 텐트 안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고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우 쑥 들어왔습니다 아 심플하고도 아주 깔끔하게 잘 꾸며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공간과 이런 게 상당히 넓어요 와 저희 하슈타트보다 확실히 넓네요 아기 인형들도 눕혀놓고 있고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예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일단 환기창은 총 4개가 있어서 환기나 이런 부분은 큰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죽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높아가지고 그렇게 죽는 공간 없이 잘 가구들을 배치해서 사용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그 다음에 넓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벨텐트의 단점이라 하면은 이 안에서 치사를 하게 됐을 경우 냄새가 음식 냄새가 안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항상 벨텐트하고 셀터 조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벨 500을 사용하고 계신 캠퍼님은 안에서 음식을 별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셀터를 하나 추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구하기 힘든 에르센의 라운지 셀터인데요 이 안에 자체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심플하게 이렇게 잘 꾸며놓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벨 500 텐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로크폴트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락폴트라고 했다가 집사람한테 안저기 꾸사게 먹었습니다 무식한 소리 한다고 자 두번째는 락폴트라고 하는데 저도 이 제품 사실 아예 몰랐는데 이렇게 설치된 걸 보고 또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존재감도 크고 정말 크기도 큰 텐트인데 아쉽게 이제 단종이 된 제품이라가지고 구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자 락폴트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와 여기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셀터를 두지 않고 사용을 해도 이 안 자체의 공간이 너무낭 넓어가지고 충분히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쪽 안쪽에 이너 텐트를 별도로 도킹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정도 크기면은 웬만한 가족들이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이너 텐트도 이너 텐트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공간 자체가 웬만한 셀터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좌우 공간이 죽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천장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뭐라고 할까 답답함 이런 거 일도 없이 정말로 생활하기 편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 텐트는 제가 느끼기에 캠 생활이 제가 느끼기에 셀터와 돔 텐트가 하나에 하나로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벨 500 텐트하고 로크 폴트에 대한 텐트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저희 캠핑장에서 장박을 하시는 캠퍼님들의 텐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아빠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